일주일 만에 오늘 처음 탔는데 딱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아 나 많이 탔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야 채영아 너 왜 이렇게 탔어? 어 그러니까 다들 그럴까봐 좀 3초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 얘기 말고는 내가 계속 물어보는데 알았지 어 뭐야 뭐야 내가 그 하면 어땠냐고 물어봤지 어 어 어딨어 안 알려줬대 배 어땠어요?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진짜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놀랬어 너 누구야? 누가? 지훈이 뭐 아 지훈이? 우와 우와 나 진짜 깜짝이야 우리 진짜 얼굴 겁나 웃겼을 것 같아 어떡해 아 안 나왔어 아 야 아 아 아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는 가야돼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맞아 모모언니 통화가야 됐네 아 아 아 아